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아침에 밖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추위가 느껴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4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발음기호를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 엘로힘 엣 하오 키토브 두번째 질입니다. 저와 함께 발음 연습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 엘로힘 엣 하오 키토브 네, 첫번째 바야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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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두가 있어요. 유두는 딱 보면 과거형을 만드는데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아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매도 마찬가지로 유두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배우다 보면 되게 지루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유두를 이렇게 써서 결국 과거형을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아는 그리고 그분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3인칭, 동사 3인치형에서는 주어가 이렇게 없지만 있는 것처럼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예전에 그 동사하면서 배우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보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Elohim, Et, How, O. 자, Elohim도 배우셨고요. Et도 배우셨고 How, O도 배우셨어요. O는 빛이죠. 빛. 자, Elohim. 하나님. 그러면 How, O. 그 빛. 중간에 Et.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이 보면 애시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애세 위치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애스를 목적어를 가리키는 조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보셨는데 그 보신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하오 그 빛이다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애스를 쓴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유대인이 봤을 때는 애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이 애시라는 단어는 엘러임과 하오 중간에 있습니다 엘러임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애트 엘러임과 함께 계신 애트 그리고 빛이신 애트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오 그 빛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하오 그 빛이 바로 애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러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맥 이 글의 문맥을 보면 그리고 엘러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빛을 보셨고 라는 뜻이고요 키 키는 보시면 그 카프는 열린 손이죠 오픈 핸드입니다 유드는 팔이죠 그래서 팔을 뻗어 손을 벌리는 행위 손을 뻗어서 팔을 뻗어서 손을 벌리면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붙잡으려고 팔을 뻗고 손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좌우를 연결하는 연결사입니다 키 영어로는 that 이라는 연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는데 그 빛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톱 톱을 연결하시죠 그 빛은 바로 톱 톱은 좋다라는 말이죠 배우셨습니다 톱 바보 후 이렇게 제가 갑자기 혼동을 했습니다 톱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오 그 빛과 톱이 연결이 되는 거죠 키를 통해서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아 좋다 라고 하실 거죠 그 다음에 바이아브 델입니다 바이아브 델 바이아브 델 바이아브 델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 바이오메 와 또 바이아 보신 것처럼 바브 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그 동사원형 그 비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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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델은 이제 분리시키다 라는 동사의 의미가 의미입니다 그 분리시키다 그리고 완전히 뿌리채 뽑다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거하셨다 분리 완전히 분리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뭘 분리하셨습니까 누가 바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분리하셨는데 벤은 이제 사이란 뜻이에요 사이 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벤 벤은 사이입니다 영어로는 비트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벤 하오 바 벤 하 호쉐 그래서 그 그 빛 사이와 그리고 그 어둠 사이입니다 예 하 호쉐 호쉐 이거는 어둠이라고 예전에 같이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데 바로 그 빛 사이와 그 어둠 사이를 분리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지금 보신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한 것은 엘로힘 하나님 에드 예수님 하오 그 빛 엘로힘 하오 그 빛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단어를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강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 엘로힘 엣 하오 키토브 바야 베델 엘로힘 벤 하오 와 벤 하오 셰크 네 이렇게 해서 상세기 1장 사절을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